안녕하세요 쥐입니다. 오늘 제가 가방을 접어보았는데요. 이게 네모아저씨 시리즈에요.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접어보았는데 진짜 가방을 실제로 열리고 안 열리고 를 선택할건데요. 진짜 보니까 두두두둥 열려요 진짜 실화료된 종이에요. 보여줄까요? 구겨줘요. 우와 이렇게 신기한건 처음이에요. 여러분들 네모아저씨 가방접기에서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시고요.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. 저도 가방 모습을 좀 자세하게 보여줘요. 앞에다가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접은 가방이에요. 손잡이 끈은 이거 우리 가방 낼 때 이렇게 매는 거고요. 여기 가방끈은 제가 좀 보라색으로 만들었어요. 우리 많은 분들이 가방을 좀 접어주라고 한 친구들도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접어봤는데 여러분이 다음 종이접기 시리즈 할 때는 다른 종이접기 해주세요 라고 올려주시면 고맙고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. 안녕 친구들 body 미국의 미국의 그